이제 오늘 방송이 조금 일찍 마쳐 가지고 참 요즘에 좋은 시대입니다. 몇 십 년 전 그냥 음악들을 그냥 마음껏 그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가수들도 은퇴식을 하게 되면 젊은 가수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식을 그행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보이지만 그런 전통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 비중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1996년도에 쟈니 캐시라는 분이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참가할 정도로 음숙하게 진행하네요. 저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그런 가수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셔가 활동을 안 하는데 그런 올드팝 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분류를 올드팝을 하는지 아니면 칸트리 뮤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부럽네요. 그러니까 한 가수가 이제 많은 그런 대중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이 가수로서의 어떤 마무리를 할 때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도 참여 하고 또 대형 가수들이 다 찬조 출연을 해 가지고 큰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시대 났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몇 십 년 전 그런 그야말로 멋진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모처럼 이제 방송 준비 마치고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전공의들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네요. 필수의로 분야에서 활동하던 그런 전공의들이 현재 이제 의정충돌 의정갈등 을 해석하는 그런 유력한 걔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필수의로가 대부분 다 끝난 같다 그래서 지금 세대까지는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다음 세대에는 많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어제는 토론회에서 서울대 전공의를 사직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대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노한규 선생의 그런 병원에 이제 인턴차 이렇게 잠시 참여한 필수과 출신들의 전공의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 가운데 큰 어떤 수술 같은 게 없으면 이것을 깨우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전공의들이 현재 사태를 보는 것은 어제 서울대 전공의는 다음 세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의료 스피스를 제공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오늘 또 다른 전공의 분은 필수의로가 거의 끝난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 발병 속도가 워낙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초비상사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의정 갈등이나 의정 충돌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의료 역량이 전반적으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가수가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면 격리병동 같은 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수용 불가능한 상태까지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제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통계치를 오늘 보니까 이제 2020년부터 한 2년 정도 맹위를 떨치던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의 치사윤리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네요. 일본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이게 보고가 안 된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코로나 치사율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통계자료를 조금 이따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쓸 때 후기 조선시대 는 혼혈자 지금의 콜렐라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제 콜렐라가 유행하게 되면 그냥 정부는 그 당시에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의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젊은 양의 의료선교사들 죠. 의료선교사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여러분들 콜렐라 환자들을 돌보 니까 한양에 전체 소문이 다 나 가지고 어떻게 자기 같은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양의들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구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그 당시에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윤 대통령 주변에 윤 대통령이 물론 이제 뺑뺑이 세대지 않습니까 뺑뺑이 이기 입니다. 추첨 세대.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대강고등학교를 나왔을 겁니다. 과거에 서울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데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좀 끈끈한 것은 적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만 하더라도 의사 친구들이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 친구들이 몇 사람은 있으니까 대통령 주변에 의사 의사 친구들이 있으면 뭐 아무런 이런 뭐 선입견이라든지 자기 이익 없이 대통령에게 의료계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진솔하게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의사 친구가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의료계 의사들을 만나면 격식도 차려야 되고 이러 니까 조금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 이런 거가 가려지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친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도 하고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네요. 충암고등학교 야구를 예전에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 지사 복권 문제 사면이 아니죠. 지금 사면된 상태니까 복권 문제를 두고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뭐 이 문제도 시시비비를 한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분이 있나라는 문제인데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겠지만 대통령의 이익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명분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80% 이상 정도가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할 걸 안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뭐 결정했으니까 하겠죠. 한데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돌아서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거길 역사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근거길을 앞두고 이제 광복회장 전번에 광복회장 하신 분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이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분이 지난번 광복회장이죠. 아무로 돌아가기 전까지 악착같이 뭡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배울 만큼 배웠었고 4선 의원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분 아들이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고 이렇게 하니까 윤 대통령을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른다움이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파성이란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그 옹졸함, 좁쌀 같음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경수 복근. 어떻든 한동훈 당 대표하고 4선 중진 의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또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경태 오선 의원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요. 안철수 의원의 반대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거든요. 명분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